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박기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단기 합격 비결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단기입니다 오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데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천만의 말씀만만의 꼭 가게 그 문제를 김덕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해도 합격 숙락입니다 사실 한 달 정도면 시간이 널널해요 여유있게 즐겁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김덕희식 공부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정말 땡 잡았습니다 우리 수험서 공부는요 합격이 목적입니다 학부가 아닙니다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고 쌓으면요 인지 인지가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아파요 영어로 하면 고그니티브 영어로 하면 더 아파요 머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대가리예요 대가리 대가리 더 쉽게 말하면 잔대가리 잔다르크식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합격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과목 세 과목이 있죠 발달심리 또 심리 측정 및 평가 또 학습이론 이 세 과목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목을 위해서 제가 우리 청공목 카페에 합격선물을 추억 같은 합격선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합격선물만 보더라도 60점은 먹고 들어가요 어려운 과목 60점을 먹고 들어가면 쉬운 과목은 70점, 80점은 당연하겠죠 그럼 합격 아니에요? 당연히 합격이죠 그래서 합격선물 추억 같은 합격선물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공모에서 공부하면 단기간 100% 합격됩니다 라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집중을 하시면 15일 정도 또 좀 여유있게 하시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그 잼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러분 뭐 봐야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과목은요 청소년 수련활동론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청소년 수련활동론은 횟집이에요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론을 권장하고 싶다 청소년 수련활동론은요 한 일주일 공부하면 한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과목에서 60점 받고 쉬운 과목에서 80점 받고 합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께 공개해서 안내 드립니다 저를 만나는 이 순간부터 Here and now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미 합격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제 강의가 어떤 식인지요 여러분 이게 맛보기죠 맛보기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마르샤라고도 하는데요 마르샤라고도 나오고 마샤라고도 나와요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만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냐면요 지식을 쌌거든요 지식을 쌌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마르샤의 자외 정체감 이론 이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 이거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헛발주래요 여기서 제가 1분이면 끝내겠습니다 마샤라고도 하고 마르샤라고도 하고요 시험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자아 정체감은요 자아 정체감의 지위입니다 지위는 위기와 관여에 따라 구분한다 이 위기와 관여를 놓치는 분 많이 계십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위기와 관여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자꾸 헷갈리게 속이거든요 이렇게 위기와 유실이다 위기와 유예다 그러면 많이 본 것 같아요 포인트를 못 잡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이 됩니다 위기와 관여다 이게 여러분들 인기 속에 쏙 박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의 지위는 답이 뭐라고요 위기와 관여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건 정체감 유실입니다 정체감 유실은요 보통 부모가 나와요 시험 문제 부모 말을 무조건 잘 듣는 사람 부모가 문과 가라면 문과 가고 부모가 이과 가라면 이과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요 부모 말 따라서 하는 사람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무조건 정체감 유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정체감 유해는요 정체감 혼란을 겪는 거예요 혼란 참여를 보이지만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되어서 혼란을 보이는 건데 이건 건강한 거예요 정체감 유해하면 왠지 안 좋은 말 같지만요 이건 청순기의 아주 건강한 자아예요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갑니다 정체감 유해와 정체감 형성은 건강한 자아 발달 단계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데 정체감 유해는 조금 뒤를 미른 거 아뇨 건강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해서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정체감 유해와 정체감의 형성 단계는 건강한 발달 단계이다 라고 해서 또 세 문제 맞췄습니다 정체감 성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체감 성취는요 쭉 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변화했더라 동의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요 답이 정체감 성취입니다 정체감 성취도 나올 수 있고 정체감 획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르샤 마샤의 자정체감 수업 끝 끝났습니다 100% 끝났습니다 합격이죠 이런 강의를 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각 파트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샘플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 합격의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쉽고 즐겁게 행복하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저 김덕회를 만나보십시오 고맙습니다 amus 5 5 6 6 7 8 9